때리고 나서 거의 다 물이 떨어지거나 거의 다 물이 떨어지거나 거의 이렇게 앉았다가 앉았다가 뭐 많이 안했고 꼭 만들 때 이렇게 내가 들렸다가 나가고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영상에 제가 이렇게 여러가지 거를 보여준 이유는 오늘 여러분들 보면 꼴이 어떻게 왔느냐에 따라서 스트록이 틀려져야 돼요 근데 이거는 때릴 수 있는 꼴이고 이거는 붙여야 될 꼴이고 이거는 꺾어야 될 꼴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고 공이 왔을 때 발이 안 간 상태에서 거의 보통 팔만 봐서 이렇게 동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강태현 코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백핸드 클리어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오늘 시간에는 백핸드도 또 상황에 맞는 종류별 스트록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패턴의 백핸드 스트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라이브 백드라이브나 공의 높낮이에 따라서 이 스트록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 지난 시간에 이제 백그립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해서 오늘 백그립 잡는 것부터 해서 다시 또 한번 더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백클리어 조금 더 해보고 그 다음에 백드라이브 공의 높이에 따라한 어 스트록의 변화를 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줄 김경환 코치랑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팀 테크리스트 운영하고 있는 김경환 코치 같이 함께 오늘 레슨하러 가보시죠 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백핸드 클리어를 했는데 어 제가 한번 더 백핸드 클리어를 지나시면 했던 것들을 한번만 살짝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할 거에 대해서 제가 또 어 짚어서 영상을 더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백그립을 잡을 때 어 다양하게 좀 잡는 분들이 있는데 동호인 여러분들 보면 이 그립을 이렇게 돌려 잡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엄지를 이 넓은 면에 대지 말고 이렇게 넓은 면에 대지 말고 약간 이 모서리 육각형 모양의 이 모서리 부분에다가 갖다 맞춰줘야 돼요 이렇게 검지하고 엄지하고 이렇게 걸어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세 손가락은 받쳐주는 역할로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목을 세우지 말고 손목을 요렇게 요런 느낌으로 힘 빼고 그냥 낮게 떨어트리지 않을 정도로만 가볍게 잡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립이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세에 딱 준비한 상태에서 이 엄지를 여기서 엄지를 여기다 바짝 붙이시면 안 돼요 엄지를 살짝 떨어트리고 준비된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왼발 빼고 오른발 빠지면서 팔이 쭉 펴지면서 내 얼굴 상단 위에서 때려줘야 돼요 요렇게 일단은 이 스웨이 반타게 나가야 돼요 앞에서 좀 더 위에서 무릎도 약간 구부렸다가 팔꿈치가 쭉 펴지면서 만든 순간에 땅 만든 순간에 땅 이 스웨이 연습을 좀 많이 하고 가운데 들렸다가 스텝이 오른발 왼발 나가도 되고 그 다음에 길었을 때는 스텝을 한번 더 밟아도 됩니다 공이 짧았을 때는 그냥 오른발만 나가서 때려도 되고 공이 저 백라운드까지 끝까지 간다 그랬을 때는 이제 스텝을 한번 더 밟아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세 발 나가도 되고 공의 기능에 따라서 스텝이 틀려져요 이게 짧게 나갈 건지 길게 나갈 건지 길게 나갈 건지는 공이 이제 백라운드까지 길게 왔을 때는 무조건 스텝을 길게 나가야 되니까 스텝을 한번 더 밟고 뛰어야 되고 공이 짧게 짧게 떨어질 때는 그냥 원스텝 나가든지 투스텝 나가든지 변화에 따라서 좀 틀려지니까 한번 백클리어 한번 더 해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하고 올려주세요 다운드까지 이 때리는 임팩트가 중요한데 여기서 때릴 때 딱 잡아주는 임팩트가 되게 중요해요 손목 스냅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때려줘야 돼요 한번 더 하나 둘 올라가서 위에서 한번 더 쌓이고 둘 때릴 때 좀 더 위에서 한번 더 줄기 조금 더 줄게 위에서 한번 더 하나 둘 준비하고 올라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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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하고 힘 빼고 가볍게 하나 둘 준비 자 오늘은 일단 백클리어 지난 시간 했던 거 한번 보여 드렸고 오늘은 이제 동작을 한번 하고 이제 백핸드 상황에 맞는 스트로크를 좀 할 거예요 여기 형아치가 드라이브 한번 줘볼게요 드라이브 공이 중간에 왔을 때 볼을 처리하는 방법과 공이 아래로 왔을 때 볼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좀 알아볼게요 중간 드라이브 한번 줘볼게요 이게 드라이브도 공이 이렇게 높게 왔을 때는 톱목을 써서 아래로 눌러줘야 돼요 스냅을 줘서 다시 하나 하나 한번 더 준비 드라이브 보낼 때도 저 사이드로 보낼 건지 몸 쪽으로 보낼 건지 가운데로 보낼 건지 선택을 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들어가면서 또 준비 드라이브 또 준비 드라이브 드라이브 드라이브는 낮고 빠르게 가져야 돼요 다시 한번 더 드라이브 또 준비하고 있다가 드라이브 똑같은 동작에서 이렇게 커트 나도 돼요 상대가 뒤 했는데 계속 드라이브 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상대가 뒤에 있을 때는 내가 공을 빨리 잡아서 똑같은 위치에서 커트만 해주면 좋습니다 다시 준비하고 있다가 드라이브 준비 힘을 완전히 풀고 있다가 때리는 순간에만 힘 줘야 돼요 준비 때리는 순간에만 임팩트 앞에서 톱 이렇게 커트 한번씩 놔두고 이번에는 경완 코치가 볼을 조금 아래로 줘볼게요 좀 더 낮게? 네 조금 낮게 지금은 드라이브가 중간에 왔을 때는 바로 때리지만 공이 이제 낮게 왔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낮게 줘볼게요 그렇죠 낮게 왔을 때는 이렇게 커트 또 대각 커트 또 준비하고 있다가 또 커트 또 준비 대각 커트 이런 방향으로 패턴을 바꿔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공이 낮게 왔는데 이걸 세게 때릴 필요는 없단 말이야 세게 때려봤자 공이 낮게 왔기 때문에 공이 올라가거나 상대한테 찬스골을 줄 수 밖에 없어 그럴 때는 내가 공을 빨리 들어가면서 커트 해주는게 더 좋습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커트 직선 대각 나갈 때는 발이 빨리 나가서 들어가면서 해줘야지 스트롱이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한번 더 커트 터트 대각 이것도 지금 뻗어요 또는 안 돼 또 붙이고 들어가면서 그렇지 한번 더 붙이고 들어가면서 몸이 따라가서 앞에서 잡는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에요 보통 도인 여러분들이 뭐를 하냐면 발은 안가고 거의 손만가서 동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세가 많이 무너지거나 다음 연결동작이 잘 안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써서 헌볼 연습할 때 좀 더 신경써서 동작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경완코치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경완코치는 포핸드 동작을 한번 가볍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포핸드 동작 가볍게 드라이브 동작하고 드라이브 투 다시 포핸드 동작 가볍게 하고 나오면서 투 그렇죠 다시 동작 한번 가볍게 하고 투 그렇죠 또 동작 가볍게 하고 고 또 한번 더 동작 가볍게 하고 고 한번만 나와볼게요 하나 둘 그렇죠 한번 더 그렇죠 잘했어요 하나 둘 팔 옆에서 앞에서 그렇죠 조금 더 다 나오고 그렇죠 이 드라이브는 안 뜨게 쓰이는 게 중요해요 네트에서 이 네트 상장에서 이렇게 떠서 올라가서 때려버리면 상대가 바로 대치기로 바로 때리기 때문에 이 네트 흰색 대패를 보고 때리는 동작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라인을 어 쉽게 얘기하면 이쪽 라인은 셔키톡을 여기다 두개 꽂아놓고 어 이 정도 라인을 어 이 정도 라인을 이 정도 라인을 통과시킨다는 생각하시고 연습할 수도 좋습니다 한 번 더 해 볼게요 가볍게 폴렌을 보면 가볍게 하고 그렇죠 한 번 더 하나 둘 그렇죠 한 번 더 하나 둘 그렇죠 힘 풀고 있다가 때릴 때만 올라가면 안 되고 툭 고 그렇죠 앞에서 위에서 그렇죠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이렇게 공이 아래로 왔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한번 더 볼게요 공이 약간 지금 같은 경우 공이 네트에서 이렇게 중간 볼로 왔을 때 드라이브를 치는 볼이고 공이 이제 네트 하단으로 밑으로 떨어지는 볼들이 왔을 때 우리가 대처 방법으로 치지 않고 빠르게 들어가면서 커트해주고 꺾어주고 이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세 낮추고 자 또 볼은 에어포일도 가볍게 하고 툭 그렇죠 가볍게 동작 한번 하고 이런 데서 대각 대각도 한번 해주세요 직선 한번 붙이고 대각 한번 대각도 한번 크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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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서 직선 이 다음에 대각 그렇죠 대각 그렇죠 조금 더 당겨주고 앞에서 하나 둘 대각 당겨주고 하나 둘 하나 둘 이 대각 커트하거나 빈 곳으로 커트하는 이 동작들을 어려워하세요 동호인 여러분들이 보면 커트를 살짝 넘기고 싶은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예 커트하세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팔로 들어서 이렇게 넘기려고 하거든요 이거 절대 안 돼요 커트할 때 그냥 들어서 넘기려고 하지 말고 내가 똑같은 동작을 들어가면서 내가 몸이 들어가는 힘으로 들어가줘야 공이 툭 떨어져 그리고 드라이브 동작에서 똑같은 동작이 나가야지 나 커트 안 됩니다 이렇게 들어 올려서 커트하면 안 돼 대각선 커트도 마찬가지 대각선 커트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줘야지 매트에서 뜨지 않고 잘 들어간단 말이에요 앞에서 그리고 일단 앞에서 이렇게 준비 앞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좀 정확성이 좋아집니다 이번에는 제가 동작을 가볍게 하면 경항 코치가 클리어로 한번 주고 그 다음에 동작 한번 하고 드라이브 한번 주고 또 동작 한번 하고 커트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연결해서 한번 해 볼게요 제가 동작 한번 하면 클리어부터 갈게요 동작하고 올라가서 클리어 또 동작하고 드라이브 또 동작하고 커트 커트 나갈 때 공이 짧아졌을 때는 내가 때려도 돼 백으로 굳이 이거를 넓게 멀리 칠 필요도 없어 공이 짧다 싶으면 짧게 올려보세요 짧으면 들을 때 때려도 돼요 백으로 힘을 풀고 있다가 한번 더 짧았다 싶고 흙 목숨에 펴서 와우 공이 해서 몸을 쭉 때릴 때만 힘을 주는 거예요 짧은 뻐로 와도 상대방이 이거를 그냥 톡 대거나 멀리 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공이 짧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무조건 때려야 돼 근데 내가 백으로 잡았어 백으로 잡았다가 못 때릴 필요 없어 백으로 잡아도 힙 빼고 똑같이 포핸드 스며시를 때리듯이 똑같이 들어가면 돼 한번 더 들어 볼게요 짧았어 쭉 그냥 스며하고 딱 때리면 들어가게 돼요 다시 한번 더 들고 있다가 와우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영상에 제가 이렇게 여러가지 인거를 보여준 이유는 동행여론도 보면 볼이 어떻게 왔느냐에 따라서 스트로크가 틀려져야 돼요 근데 이거는 때릴 수 있는 볼이고 이거는 붙여야 될 볼이고 이거는 꺾어야 될 볼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공이 왔을 때 발이 안 간 상태에서 거의 보통 팔만 가서 이렇게 동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동작들을 최대한 줄이고 공이 딱 내 눈에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바라고 몸이 먼저 따라가야 돼 그래서 공을 앞에다 놓고 잡아줘야 정확한 스트로크와 제2동작 제3동작이 자연스럽게 가기 때문에 그런 동작들을 항상 신경쓰고 동작을 하고 나서 서있지 말고 빨리 다음 동작을 위해서 준비동작을 빨리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손목에 쓰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 손목 쓰는 거랑 스윙 스피드랑 라켓을 때리는 순간 임팩트 잡는 힘 이 악력 힘하고 스윙 스피드 공 맞는 위치 그 다음에 손목을 쓰는 힘을 임팩트를 알아야 돼 이게 라켓 면이 이렇게 되면 때릴 때 펴지면서 라켓 면이 똑바로 펴지면서 이렇게 맞아줘야 돼 근데 이렇게 맞으면 어떻게 깎여서 맞겠죠 이게 딱 펴서 때리는 순간에 엄지를 이 라인에 받쳐 놓고 때리는 순간에 이 연습을 엄청나게 해야 돼요 이 연습하고 스윙 연습하고 그 다음에 발 따라가면서 때리는 연습도 하고 다음 영상 또 기대해 주시고 하여튼 동호인들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많이 해 드려서 동호인들 배드민턴 치시면서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This is the MFY Music Podcast This is the MFY Music Podcast It's the MFY Music Podcast You're talking wild you're talking wil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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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il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